네, DJI 매빅2는 두 가지의 형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치의 카메라가 장착이 된 매빅2 프로가 출시가 되었고요. 또 다른 드론으로는 24에서 48mm 광학줌 카메라가 장착이 된 매빅2 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점점의 장점이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점점의 장점은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점의 장점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점의 장점을 만났습니다. amazing right places where we would never see or go ourselves really to help us discover different parts of the world